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19년도 이후에 도시계획기사, 1과목하고 2과목, 도시계획론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67년 도시내의 상업, 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 가루변 상업지구, 특화지구로 구분학자는 누구냐? 일단 베리가 정답이죠. 베리가 정답이고요. 베리는 또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쇄신 확산 유형에 대해서 정립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 또 베리가 답입니다.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쇄신 확산 유형,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상업지구에 대해서 나누는 유형. 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쇄신 확산 유형 참고적으로 보면 공간적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서 분류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도시, 토지 이용에서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의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1번, 이용 주체 간의 경합. 자, 외부 효과, 토지 난개발. 자, 이게 도시 문제죠. 계획성 있는 토지 이용 계획, 국어 문제입니다. 네, 그죠. 이거는 대책이 되겠죠. 대책. 문제가 아니고 대책입니다. 대책.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자, 이거는 애매한 말장난 문제인데요. 자, 3번. 재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조사 항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방제 관련 업무 분석.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준함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그죠. 자, 4번. 재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자, 이 중에서요. 이 세 가지는 조사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죠. 뭔가를 조사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작성하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조사 개념이 아니고 어떤 업무 협업 개념이죠. 어떤 우리가 유관된 부서와 협업을 한다는 얘기. 조사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우리가 기본 조사 항목이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구를 갖고 여러분 문제 푸시는 거예요. 네, 4번 정답이다. 우리가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자, 4번 문제. 자, 기반 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제 법규상에 딱 찍혀있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2번에 일반 광장, 경관광장, 건축구성광장 다 속하는데 공중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반 시설 광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요즘에 공중광장 개념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청계천 관련해서 청계천 위로 올라가는 고가도로, 청계천 쪽이 고가도로 청계천 아니죠. 그 종로 쪽에, 3일로 쪽에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 쪽이 이제 공중광장 형태로 위쪽에다가 꾸며놨죠. 그렇죠? 그런 게 공중광장이에요. 옛날에 쓰던 우리 길들을 광장 형태로 이제 고가도로 같은 걸 광장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공중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반 시설로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다. 4번 1번이고요. 자, 학자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것은 뭐냐. 자, 전원도시, 공업도시, 대넌덩 계획 다 맞는데요. 자, 프랭클로이드 라이트, 빛나는 도시. 이게 틀렸죠. 자, 빛나는 도시는 우리가 르꼬르비제죠. 르꼬르비제. 자, 그리고 이제 프랭클로이드 라이트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건축가예요. 건축가고요. 어, 유기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유기건축. 유기건축 한 사람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건축물도 많아요. 많고. 자, 대표적인 게 낙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낙수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계곡물 위에다가, 계곡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형태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요거 이제 계산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어, 상업지역 이용인구 4만 명. 1인당 평균 상면적 15제곱미터. 건폐율 50%. 그 다음에 공공용줄 40%. 평균 충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유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어, 상업지역 이용인구. 자, 쉬운 문제죠. 자, 상업지역 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이용인구 있죠. 상업지역 이용인구. 이용인구의, 그 다음에 인당 평균 상면적. 네, 상면적, 인당 상면적. 자, 그거를 우리가, 자, 층수, 평균 충수죠.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마이너스 공공용줄. 요렇게 이제 구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업지역 이용인구가 4만 명이었고요. 4만 명. 그 다음에 상면적이 인당 15제곱미터. 자, 그리고, 자, 건폐의 층수가 우리 10층이고요. 건폐율이 0.5 곱하기 001 1마이너스 0.4. 자,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어, 20만 제곱미터가 나오죠. 20만 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4개를 지워버리면 20헥타아르. 그죠.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부 시스템, 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 속성자료 구분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볼게요. 자, 레스터 자료는 자료 조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점을 이용한다. 점을 이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레스터가 아니고 벡터 자료입니다. 벡터 자료고요. 자, 레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를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가 아니고 작게 작게 나눌수록, 즉, 메시를 작게 나눌수록 어, 정밀도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 자료는 그리드와 레스터 자료로 구분된다. 자, 그리드가 아니고 자, 뭐하고 뭐로 구분됩니까? 벡터와 벡터와 레스터 자료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국토계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고요. 1번, 국토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2번,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인간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3번,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번, 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누가 주도합니까? 지방자치가 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어디? 국가가 주도를 하겠죠. 국가에서 최상의 개념이니까. 네,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9번 문제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일련의 선택과정을 강조한다. 좋고요. 2번, 정치경제계획 모형은 자본주의 사회계층 간의 갈등은 도시계획의 집행결과에 따른 현상으로 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 요즘에 시사적으로 많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3번, 점진적 계획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작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이다.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자, 4번, 옹호적 계획은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이 아니고요. 자, 뭡니까? 이거는 서민적 관점, 즉 약자의 관점이죠. 약자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다원적인 체계를 인정하죠. 다원체계 인정. 인정. 즉, 다원적인 계획 수용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시아디스가 주장한 3차원 공간에 대한 4차원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 도시는 뭐냐. 우리가 3차원은 공간이죠. 그 다음에 4차원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를 융합한 형태가 뭐냐라는 거죠. 최근에 3차원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4차원 공간, 즉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왔다 갔다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무슨 기술이 발달되면, 그렇죠? 정보, 통신 기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자, 이런 어떤 폴리스를 우리가 뭐냐면, 다이나 폴리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나이나는 다이나믹의 폴리스가 합쳐진 거죠. 즉, 동쪽 도시예요. 동쪽 도시, 동쪽 도시.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동쪽 도시 개념입니다. 다이나 폴리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아까 그 옹호적 이론, 그 창시자 얘기하네요. 그죠? 자, 도시계획 이론에서 옹호적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다비도프. 3번이 정답이죠.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출제됐죠. 영어 문제죠. 네, 일종의. 자, 12번 문제. 자, 주택지의 말탄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이 더불합무직하며, 주택지 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 뭐죠? 보넬프. 그죠? 네,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자, 13번. 자, 머디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공간구조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 패턴을 이루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이 사람은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그 다음에 인종그룹,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고,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형이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구조 같은 경우는, 자,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서 동심원의 형태로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종 같은 경우는 인종에 따라서 핵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핵 개념이 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1, 2, 3은 우리가 머디가 주장을 한 거고요. 사회 제도 구조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죠. 네,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14번 문제. 자, 토지 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 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1번, 1인당 주거면적은 주거, 건물, 면적, 나누기, 가구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인당으로 했죠. 주거면적. 그럼 주거, 건물, 면적, 나누기 뭐가 돼요? 가구수가 아니고, 뭐가? 인원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린 얘기죠. 1번이 정답이고, 2, 3,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15번 문제. 자, 도시 조사에 이용되는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1번,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주는 공부다. 네, 맞고요. 2번, 필지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3번, 필지 경계 외에도 지역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다고요? 지적도에? 아니죠. 네, 있어. 도시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다. 이거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표시 안 돼 있다. 지적도에는. 지적도 보면은 대지의 지번만 딱딱딱 나와 있어요. 구분만 돼 있고. 자, 3번의 정답이고요. 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소송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비실레이스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MPB, 그리고 IRR. 자, 이 중에서 멀티플라이어는 뭡니까? 승수죠. 승수. 승수. 자, 그래서 리즈널. 리즌, 영어가 그죠? 리즈널, 자, 멀티플라이어. 자, 그러면 지역승수죠. 그죠? 지역승수. 이 지역승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제성 평가라는 것이 아니고, 자, 얼만큼, 얼만큼 그 지역의 그 어떠한 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7번.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 자, 개발부담금 들어가겠죠. 자, 보존부담금. 그죠?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부담금. 그죠? 들어가죠? 상기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 분양하면, 아파트 분양받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죠? 이 시설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요건 포함이 안 돼 있고, 요것도 막상 포함이 안 돼 있고, 보통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지하철 뚫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그냥 뚫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분양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네, 부담금의 종류로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도시계획에서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GIS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선계획 후 개발에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요기입니다. 토지의 환경적, 환경태생,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평가하여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거. 토지가 거기에 맞냐 안 맞냐 판단하는 거예요. 뭐죠?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거죠. 토지적성평가. 1번이 정답입니다. 엄청 기네요. 19번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균은 뭐냐.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찾아라라는 거죠. 딱 봐도 뭐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조선자보다는 조선이 제일 오래됐겠죠. 조선 시가지계획법령. 몇 년? 1934년. 그래서 이게 근대 최초의 도시계획법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조선 시가지계획령. 20번.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예요.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해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 환경 부하가 높은 첨단 도시. 환경 부하가 높이면 어떻게 돼? 그죠? 안 좋죠? 요즘에는 부하를 낮추잖아요. 그죠? 환경 부자가, 부자가 아니죠. 환경 부하가 낮은 첨단 도시. 이렇게 돼야겠죠. 도시경화의 개선의 보존, 환경 치열, 교통, 교통, 물류체계 정비. 그리고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확보.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과목은 상당히 평이했네요. 그죠? 1과목 평이했고요. 자, 2과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